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키미입니다. 오늘은 열다섯번째 패턴을 살펴볼거구요. 이제 오늘부터는 관계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부터는 관계사, 대표적으로 관계사 하면 두가지가 있죠.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다시피 who, which, whom 이런것들이 있고 관계, 부사에는 when, where, why 같은거죠. 이 네가지가 있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영어에서 뭐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명사이고 부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거에요? 관계시켜주는 기능. 그렇죠? 관계시켜주는 기능이 뭐에요? 이게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겁니다. 접속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기능을 하는 대명사고 관계, 부사는 접속사 기능을 하는 부사인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그렇죠?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오거나 또는 동사목적어가 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완전한 문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 부사일 경우에는. 얘는 부사니까. 문의 요소가 아니니까 관계, 부사가 올 때는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아무튼 이렇게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이끌어주는 이 어떤 하나의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이 이것이 문장 내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아시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는요.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의 용법 중에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 컴마가 있죠. 2번에는 그죠? 요게 지금 같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요거 오타입니다. T 지워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은 문장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2번에는 컴마가 있는데 1번에는 컴마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이 컴마가 있는 이거를 관계, 대명사의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 컴마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제한적 용법입니다. 제한적 용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법책을 사서 보면은요. 이 계속적 용법의 경우에는 이 컴마를 접속사로 바꾸고 그리고 이 후를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계속적 용법을 바꾸게 되면은 그가 3명의 아이들이 있었죠. 자녀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nd 그리고 day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and they became doctors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까지만 이제 문법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이렇게 이거를 이 계속적 용법을 컴마를 접속사 end로 바꾸고 후를 day로 바꾸는 거는 실제 영어를 사용할 때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장에서 컴마와 후를 후가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이거를 end day로 바꿔보는 것은 그거는 어느 정도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그거를 제가 오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 자 먼저 이 해석의 방법입니다. 해석의 방법. 자 해석의 방법인데 먼저 제한적 용법 같은 경우는요. 얘를요. 먼저 묶어준 다음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는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 어떤 애를 가지고 있어요? 의사가 된 세 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좀 매끄러운데 그런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할 때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는 세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해요. 요게 일단 먼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한적 용법은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해석을 해야지 좀 더 매끄럽고 그런데 이제 계속적 용법은 보이는 대로 그가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쵸?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용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1번과 2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 두 개의 문장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계속적 용법은요. 계속적 용법의 그 뒤에 나오는 요 관계절 있죠. 얘는요. 부가절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정보라는 얘기에요. 추가 정보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제한정 용법에서 요 관계절 부분 있죠. 이거는요. 필수 정보를 담은 절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번 같은 경우는 그가 세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세 명의 아이들은 반드시 이 뒤에 내용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구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요. 그가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문장은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명의 아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뒤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명의 아들이 의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을 보시면은요. 1번을 보시면 이 three sons는 반드시 뒤에 있는 내용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분간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뒤에 내용을 수식 받아야지만 분간할 수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희는요. 아들이 세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다섯 명 정도 여섯 명 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의사가 나중에 되었다라는 수식어를 받아야지만 분간할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세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밑에 2번 같은 경우는 그가 일단 아들이 세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2번에 나와 있는 이 희는요. 아이가 세 명입니다. 그런데 이 셋 다 누구예요? 의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어성경을 제가 좀 예로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영어성경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저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관계사를 써줘야 되는데 컴마를 쓰고 후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쓴 다음에 컴마 없이 후를 써야 될까요?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이 위에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컴마가 없이 컴마가 없이 이렇게 후를 쓴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뒤에 내용을 수식을 받아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A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있고 B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있고 C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있는데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수식을 받아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죠. 세 사람이 아니죠. 네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일무이한 존재가 이렇게 선행사로 나올 때는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컴마를 써주고 후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해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제가 김태훈이잖아요. 그죠? 제가 김태훈인데 예 티처킴의 본문이 김태훈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주려고 그럴 때 여기에서 만약에 컴마를 안 쓰고 그냥 Who is kind 라는 말을 붙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김태훈은 뒤에 있는 친절한 이라는 표현이 수식을 해줘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훈이 나쁜 김태훈도 있고 조금 사악한 김태훈도 있고 게으른 김태훈도 있고 친절한 김태훈도 있는데 그 네 명의 김태훈 중에서 뒤에 이 카인드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컴마를 뺍니다. 그런데 김태훈은 하나잖아요. 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부가정보로 컴마를 써주고 그 다음에 Who is kind 라고 써주는 게 맞단 얘기입니다. 예 아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 4번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3, 4번도 There were 있다죠. 이것도 있다고. 그런데 few니까 없다죠. passengers 승객이 거의 없었죠. 승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얘는 컴마가 있죠. 얘는 컴마가 없네요. 그러면 위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승객들은 뒤에 내용을 수식을 받아야지만 구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내용을 보시면 심각한 부상이 없이 탈출을 한 승객들 그렇죠? 그러한 승객들이 거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부상을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고 부상을 당하지 않고 탈출한 승객들이 거의 없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 승객들은 뒤에 있는 내용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분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요. There were few passengers 그렇죠? 승객이 거의 없어요. 이미 그렇죠? 이미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들은 어떤 승객들입니까? 부가정보 그렇죠?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대명 계속적 용법 뒤에 나와있는 내용은 바로 탈출했던 그렇죠? 뭐가 없이 심각한 부상이 없이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보시면 나는 I will employ the man 그 사람을 그 남자를 고용할 거죠. 그런데 그 남자는 누굽니까? Who can speak English 바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부가절입니다. 이 뒤에는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을 해석하는 방법도 중요하죠. 나는 고용할 것입니다. 그 남자를 그리고 후니까 그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또 볼게요. 나는 그런데 그 사람은 너의 이유를 이해한 거죠. 네. 나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누군가 바로 너의 이유를 이해한 나는 Will Support You 나는 너를 지지할 거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넘어갈게요. 7번 지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달했죠.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작은 마을에 도달했죠. 그런데 또는 그리고 그 마을은 되겠죠. 외연은 장소니까. 그래서 그 마을을 받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마을은 우리가 Put up for the night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룻밤을 묵다의 뜻입니다. 하룻밤을 묵다. 자 우리가 작은 마을에 도달했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쵸?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왔죠. 몇 시에 왔어요? 대략 6시경에 온 거죠. 그런데 그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 태양이 지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죠? 자 밑에도 He went out 그가 나갔죠? After dinner 저녁 먹은 후에 나갔는데 그런데 그것은 Was rare 드문 일이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위치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계속정 용법에 나올 때는요 이게요 이게요 앞에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구 그쵸? 구 를 프레이즈를 그쵸?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가 저녁을 먹은 후에 나갔죠. 그쵸? 이 문장 전체의 일이 어떻다? 드문 거다.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치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이 계속정 용법일 때 위치가 나오면 그 선행사가 문장 전체일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컵마 다음에 이렇게 후 같은 게 나오면 또는 뭐 외열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웬 같은 게 나오면 쉽죠? 후는 사람이고 외열은 장소고 웬은 시간이니까 선행사도 후일 때는 사람이겠고 외열일 때는 장소겠고 웬일 때는 시간이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위치가 올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또 배웠던 것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조지죠 조지 근데 그 조지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헤드 플로운 날라갔어요. 플라이의 과거분사죠. 플라이 플리우 플로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조지가 날아갔습니다. From A to B죠. 예 런던에서 시드니로 날아갔죠. 자 언제요? A few days before 며칠 전에 날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누구예요? 조지하고 그의 아빠죠? 조지하고 그의 아빠가 헤드 메이드 세븐 프렌즈죠. 예 몇몇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렇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어디에서? On the airplane 비행기에서 사귀었죠. 특히 미스터 브라운 이라는 사람을 사귀었네요. 그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호주의 신사죠. 오스트리알리안 젠틀맨인데 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했죠. 그들을 그들은 바로 조지하고 그의 아버지를 뭐하도록 초대했어요? To stay with him 그와 함께 머물도록 그는 누굽니까? 바로 미스터 브라운 씨죠. 그 사람하고 함께 머물도록 초대했어요. 어디에서? 바로 그 브라운 씨의 양 농장 그렇죠? 브라운 씨가 양을 키우나 보네요. 그 농장에서 브라운 씨하고 함께 이렇게 머물도록 초대를 한 거죠. 아주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certainly 확실히 the running of falle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is an important skill 중요한 skill 기술 기술입니다. 언어는 기술이에요. 기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그래요. 저는 요거를 최근에 의식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영어 책 같은 거 보면은 reading skill 이라 그러죠. reading skill 그렇죠? reading skill 이라 그러고 그리고 listening skill 이라 그러고 writing skill 스피킹 스킬이라고 스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를 그래서 스킬은 뭔가 노동이 들어가고 기술이고 몸을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기술을 물론 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데 진짜 언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문법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지적인 영어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이게 훈련을 시켜주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문장도 암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영어는 이거는 스킬이 아니라 knowledge 지식이에요. 지식이야. 그냥 지식 정보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단어 막 계속 외우고 단어의 usage나 용래 같은 거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막 때로 하루에 한 저도 학원가서 살 때 좀 반성하긴 하지만 막 50개 100개씩 외우게 하고 그런 영어 못합니다. 머릿속에 지식은 들어가 있는데 스킬이 없는 거야. 스킬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아무튼 외국어를 배우는 거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쵸? 특히 어디에서 그래요? In the modern age 현대시대에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Shrinking distance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다 의 뜻이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리 그쵸? 또는 거리를 줄이는 그러한 현대시대에서 특히 중요한 스킬이죠.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 현금패로 한번 칠해볼까요? 뭐가 나왔어요? 위치가 나왔죠. 위치가 나오면 제가 조금 긴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치가 나오면 얘가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호를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또는 앞에 있는 단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쵸? 자 여기서는 뭘까요? 자 이 위치의 선행사가 뭔지는 위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은 아 그제서야 이제 나중에 이 위치가 뭐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more and more together 자 bring together 뭔가를 뭔가를 한대로 접촉시키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를 만나게 하는 거죠. 어디 속에서? Inclosal and Closal Association Association은 이게 교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쵸? 어떤 친밀한 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친밀한 관계 점점 더 가까운 그러한 교제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우리를 이렇게 한대로 묶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치의 선행사가 뭘까요? 바로 스킬이죠. 스킬 이 스킬은 또 뭘 말하는 거죠? 앞에 있는 The learning of fallen languages 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 바로 이 중요한 스킬 이것이 우리를 한대에 묶어주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게 만든다 라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4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보시면은 About 80 그쵸? 인데 여러분 이 AD는요 이거는 석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주후라고 번역을 주후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노 아노 도미니 인가요? 아노 도미니 라는 말로 이게 주후라는 말이에요. 원래 자체가 라틴어로 요거랑 이제 조금 대조적인 말이 뭐가 있습니까? Common 에라죠. 이게 너무 종교적인 색깔이 있으니까 아노 도미니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얘를 C 라고 이렇게 하죠. 요거는 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AD는 주후죠. 대략 주후 800년에 서구 유럽이 어 come came more fully in connect with 죠. 요것도 표현 여기다 좀 정리해드리면 come 그 다음에 in 이나 또는 into 를 써도 돼요. into contact contact with 하게 되면 누구누구와 접촉하다 죠. 서구 유럽이 more fully 니까 정말 더욱더 그쵸. 더욱더 그 충만하게 그쵸. 충만하게 이 동부 지중해 문화 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죠. 그쵸. 주후 800년쯤에 자 아랍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그쵸. 컴마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과학적인 지식은 이거는 이제 소유격이니까 아랍 이 사람들을 요거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과학적 지식이 설페스에요. 설페스는 능가하다 뛰어넘는다는 거죠. 누굴 뛰어넘어요? Death of Western Europe이죠. 바로 서구 유럽의 Death은 뭘 받는 거예요? 바로 지식이죠. 지식 knowledge를 받는 거죠. 과학적 지식을 받는 거죠. 걔네들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아랍이 그러한 아랍 사람들이 Pass인데 여기 A가 A가 있어야 돼요. Pass A On to B입니다. A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뒤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기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이 전해줬어요. 그렇죠? 서양에다가 뭘 전해줬을까요? A new method 새로운 방법 어떤 걸 하는 새로운 방법입니까? Writing numbers 수를 쓰는 새로운 방법을 이 서구사회에다가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Pass A On to B 에요. A를 B에게 전달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대여라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그렇죠? 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Get at 이죠? Getting at Get at 뭡니까? Get at 뭐뭇에 도달하다 이 뜻이에요. 뭐뭇에 도달하다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도달하다 라는 것도 되겠지만 어떤 추상적인 어떤 지점에 그렇죠? 도달하는 것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지식에 도달하는 거죠. 어떤 지식? 캐릭터죠. 캐릭터 바로 성격 그러니까 성격을 아는 것 그렇죠? 아는 것에 이르게 되는 또는 도달하게 되는 다양한 방식이 있대요. 이 말은 의역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의 성격을 아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어요? 설명을 해줍니다. 대시 다음에 바로 룩스 표정이죠. 그리고 말 그리고 행동입니다. 표정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그게 바로 various ways 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 중에 첫 번째예요. 그건 뭡니까? 첫 번째가 표정이죠. 표정 이 표정은 그런데 그것은 뭐처럼 보여요? 가장 슈퍼피셜 하게 되면 피상적인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가장 피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아마도 가장 안전하다. 정말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험상굳게 생기면 물론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대체로 그 얼굴에 사람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least는 여기에서 뜻이 가장 뭐뭐하지 않을 것 같은 부정어의 느낌입니다. 라이어블 투 부정서는 뭐뭐하기 쉬운 이죠. 뭐뭐하기 쉬운 디스이브는 속이다. 그러니까 속이기 쉽지 않다. 그쵸? 가장 속이기 쉽지 않다. 얼굴이라는 것이 그죠? 이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계속정 용법을 부가절로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문법책이 별로 안 나와있어요. 우리나라 문법책에는 항상 관계대명사 계속정 용법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는 연습만 많이 시키지 이것이 진짜 실제 독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많이 안 가르쳐줘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은 정말로 장문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실제 영어 원서를 읽을 때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컵마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는 내용은 부가정보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컵마가 없을 때는 필수정보죠. 그게 있어야지만 그것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